You don't know me You don't know me You don't know me You don't know me 안녕하세요 19두꺼 막보기 지기는 노도미 유도미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영상 베스트글로리 업데이트의 내용 핵심만 정리해봤습니다 드디어 이번 20일에 업데이트되는 내용은 대형 길드를 위한게 아닌 개인을 위한 업데이트입니다 각 인물을 통해 보상으로 아바타 테두리와 외모 스킨, 탈컷 스킨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스킨에는 개성 넘치는 감정표현 스킬이 있어 가지고 싶어지게 합니다 총 5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던전, 채집, 돈의 양, 모험, PVP 임무를 진행하면서도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거나 제일 쉬운 임무를 먼저 해서 빠르게 얻기를 바랍니다 각 임무별 스킨, 탈컷, 감정표현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들 즐거운 알비언 하시고 대박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